이 시간은 목하는 목사님의 감회설교 요한복음으로 보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또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 수필 작가가 한국인의 포장감각에 대해서 쓴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가방사고를 하는데 한국 사람은 보자기 사고를 한다는 말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보자기와 가방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다 아는 일인데요. 보자기가 가방에 비해서 크고 작고 희고 검고를 막론하고 두루 감사듯이 한국인은 본심을 포장해가지고 희비 애로를 남에게 감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경향이 크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감정 노출을 잘 안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자기처럼 두루두루 싸가지고 남이 잘 보지 않도록 하는 데 익숙하다는 말입니다. 부부사이나 부모자식 간의 감정의 표현이 매우 인색한 것은 아마 이런 문화적이고 민족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담는 것을 퍽 쑥스러워하고 심지어는 함부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좀 경솔한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입에 담지 않는 것이다 하는 또 이상한 주장도 하는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일컬어서 포장 감각이니 보자기 사고니 하는 재미있는 표현으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 희비애로를 남에게 잘 나타내지 아니하는 심리를 가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베드로를 향해서 다잡아 물으시는 주님의 그 태도가 퍽 자연스럽지 못하다 하는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대답을 지금 해야 되는 궁색한 처지에 몰린 것처럼 또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대답을 듣는 자리에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들을 아시나요? 사랑의 고백 한마디로 병석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눈물로 지새든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합니까? 이만큼 사랑은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 사리에만 사랑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고백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사랑합니다. 내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고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의 창조자 대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곳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해변가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하는 헬라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하는 말이죠. 이것을 이것들보다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번역해도 옳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보다 하는 말로 번역을 하면 누구를 가르치는가? 아마 베드로와 함께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아침 식사를 마친 여섯 명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너희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말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들보다 너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로 해석한다면 도대체 이것들이 뭘까? 아마 갈릴리 바닷가에 메어놓은 고깃배 그 다음에 아침에 잡은 큰 신선한 고기들 또 아니면 사람들이 마음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너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인지 물건인지 우리는 어느 것이 주님이 의도하신 진짜 내용인지는 우리가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베드로야 너 정말 날 사랑하니?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러하에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조금 숨을 돌리고 나서 주님이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역시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요. 베드로가 마음을 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질문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또 한 번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아가파스메이 아니고 필레이스메이 단어를 바꾸었어요. 우리말로는 다 사랑한다는 말로 번역합니다마는 원문에는 단어가 달라요.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이제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근심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실까? 나를 못 믿어 해서 그럴까? 아니면 내 마음을 깨뚤러보시고 내가 지금 건성으로 대답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불안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왜 아가파스메 하다가 필레이스메 하고 마지막에는 단어를 바꿀까? 왜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다가 나중에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실까?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심오한 해석을 하는 것처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사랑한다는 말을 사용하는 헬라오의 용어는 아가파스라고 하는 단어나 또 필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나 서로 호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꼭 이 단어는 여기에만 쓴다. 저 단어는 저기에만 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 막 뒤섞고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이야기하는 건 좀 우습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던 말은 헬라오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에 그렇게 단어가 이상하게 구별이 되는지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저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야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세 번이나 이 어색한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께서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다 잡아서 물으셨을까?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이유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를 영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마친 다음에 주님이 세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베드로는 굉장히 우쭐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넘어가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우쭐했어요. 나는 형제도 사랑한다. 나는 내 이웃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을 바꾸면 주님 주님 나는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번져야 되는 위기를 만나자 그의 모든 것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얼굴을 싸고 줄 행랑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 나라를 통곡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는 배신자였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더욱이 그는 지금 영과 육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데 자기가 부인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 앞에 와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도 못 박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손으로 떡을 구워 배고픈데 먹어라. 고기를 구워 야 이것도 먹어라 하시면서 자기들을 위해 섬기고 있는 주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지 않아요. 차라리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이 못난 놈 같으니 하고 호통을 치면서 망신을 주던지 구중을 했다면 오히려 속이 후련하겠는데 전혀 자기 과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하시지 아니하고 배고픈데 먹어라 추운데 불려 배워라 이러면서 자기를 위해 주니 우리말로 말하면 환장할 노릇이에요. 베드로가 어디 제대로 먹기나 했겠어요. 그는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고개를 떨군 채 조금씩 사그러들고 있는 숯불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 뻔합니다. 그 숯불은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던 자리에서 활활 타고 있었던 장작불을 상기하기에 아주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더다가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그쳐 묻는 예수님의 질문은 마치 자기가 세 번이나 황급하게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것을 그 악몽 같은 순간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가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면서 얼마나 속으로 울었겠습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병자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자신감도 긍지도 영지도 다 구멍나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처절하게 병들고 처절하게 지쳐있는 그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하필이면 왜 베드로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까. 시몬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옛 이름입니다. 왜 옛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실까. 아마 제 생각에는 주님의 그 어떤 마음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지 않냐.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그 자아는 베드로가 아니고 너의 옛 자아였을 거야. 자신만만하고 사랑한다고 소리치던 너의 옛 자아가 나를 부인한 거야. 하는 것을 아마 깨우쳐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세 번이나 반복하신 이유. 그것은 베드로의 과거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지금 전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사람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지 않냐 하면서 남보고 사랑하느냐고 묻는 사람은 철면 피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 안에는 나는 너무나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세 번 받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강한 사랑에 그 심령이 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속에 남아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가 나무 타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고 있는 것을 그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 냉경하게 버렸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터치되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어색하지만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세 번 하면서 베드로는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입었던 깊은 상처로부터 그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사랑은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완전하게 치유를 받았는지 여러분 베드로의 남은 생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전우서를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사도 행전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다시 자기 과거를 가지고 실험하고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모든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를 다 완전히 씻은 받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중에 오늘 이 시간 치유받아야 할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세상에 나가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세상을 살아보려다가 만신창이가 되어 이 자리에 나와있는 형제자매들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두고 죄와 타협하면서 한 번 인생을 좀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남는 것 하나 없이 빈손 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남이 모르는 죄를 범하고 마음의 죄책감과 고통을 안고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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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가슴을 주체하지 못해 앉아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시원치 않아요.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이 마음에 닿지를 않아요. 생각은 온통 사방으로 흩어져 제 맘대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아마 마음은 더 텅텅 빌지 몰라요. 이런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헛된 사랑을 추궁하면서 헛된 것에 미쳐서 내 젊음을 바치고 헛된 것에 쫓겨서 정신없이 살다가 입은 상처 세상 사랑 가지고는 치유 못해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치유받아야 될 형제자매들이 이 자리에 많은 줄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들으면 내가 깨어납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있어요. 그 사랑에 터치되는 심령마다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실험하든지 어떤 실패를 맛보았든지 어떤 나락에 떨어져서 고통을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랑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처럼 들읍시다.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고백합시다. 주님 나 사랑합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고백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상처가 마음을 잇고 아물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람 있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의 은총이 내게 있어. 라고 말하는 작고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야말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여야 할 음성입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뭔지 압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독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침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럴 때 나는 너를 사랑해야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에 더 하나 제가 붙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뭡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치유받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의 짐이 무겁죠? 답답하죠? 고통스럽죠?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그래도 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고 여러분이 말을 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요구했을까?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놀라운 명령과 함께 부름받은 것이 사도직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또 사도직의 또 다른 한 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평생 두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요. 사람을 낚는 일이요. 전도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고 먹이고 인도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 이 영광스러운 사도직에서 그는 탈락되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세 번 고백하면서 그가 치유받자마자 그 영광스러운 사도직에 그는 다시 복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맡기는 교회를 일컬어서 내 양이라고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양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양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장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제림하실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의 어린 양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양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맡겼습니다. 양떼를 치는 이유는 양떼를 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양떼를 치는 일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야곱이 양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놓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야말로 완전히 양들하고 같이 그냥 뒹굴면서 사는 생활이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서 어릴 때 양치면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훔쳐가면 자기 생명 내놓고 뒤따라가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면서 양을 그 입에서 건져내었다고 그랬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요? 양치는 일이 주님의 양인 교회를 목회하는 것 즉 목자로서 교회를 돌보고 먹이고 또 교회를 인도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목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는 밤낮이 없어요. 24시간 불침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목사되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참 제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목사직이 뭔지 잘 몰라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양을 치다가 보면 양은 별의별 놈이 다 있잖아요.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놈이 없나 다리 부질러진 놈이 없나 짐승에게 끌려가다가 살아남은 아주 병신된 놈이 없나 여러분 어떤 놈은 또 잘 먹지 않고 어떤 놈은 천방지축 아무데나 들어가는 그런 못된 버릇이 없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보호하고 먹여야 되니 먹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거 다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죠.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꼴찌 아픈 사람도 있고 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 애를 먹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 예배 시간에는 은혜받는 것 같은데 나가놓으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별의별 사람이 누굽니까? 그 별의별 사람이 누구요? 왜 대답 안 해요? 그 별의별 사람이 누구냐? 그 별의별 사람이 주님의 양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 보세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다 우리 은혜받고 좋아합니다마는요. 마귀는요. 이 지금 바깥에서 지금 연대를 동원해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끌어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고 아니면 유혹을 해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만신창의를 만들어 놓으려고 벼르고 있어요. 목사도 끌어내리고 장노도 끌어내리고 순장도 끌어내리고 심지어 순진한 어린애까지라도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에서 마귀짓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각가지 유혹을 합니다. 또 철천하수 함정을 파놔수. 그러니 목회가 뭡니까? 그와 같은 마귀의 괴계를 깨뚤러보고 양떼들을 돌보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자를 다시 구원해야 되고 유혹에 빠진 자를 치유해야 되는 게 목회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98년도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목회자 중에 90%가 목사 일은 참 보람이 있지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1년에 한두 번은 꼭 쉬는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요. 그리고 이 한국 목회는 또 이상해요. 나 세계에 다 다녀보니는 않았지만 세상에 한국 사람, 한국 목사들만큼 또 극성맞은 목사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철톡한 독종 공산주의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니까 또 제일 독한 그리시도인이 되고 목회를 하니 또 제일 독한 목회를 해요. 제가 독하다는 말을 해요. 미안하지만 새벽 3시, 4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한다고 야단치지 않나 일주일에 철하를 몇 번 하지 않나 웬만하면 산에 올라가서 풀뿌리를 잡고 실험을 하지 않나 하여튼 모이면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또 야단 벅석을 떨지 않나 하여튼 극성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많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벌벌 뛰는 양도를 끌고 나가자니 목사가 어떻게 살아남겨서 한 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양도를 맡기려고 할 때에 조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맡길 수 있어요. 안되죠? 그러니까 조건을 딱 하나 걸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양.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양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힘들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인의 양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그 양을 자기는 싹군처럼 아마 먹일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양을 맡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자기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역자만 양을 돌보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목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돌보는 주일학교 교사들 이웃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도 섬기는 순장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전도인들 그리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잠을 자지 못하며 실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려고 하는 상담자들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말라 있는 자들에게 참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들의 상한 심령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주려고 하는 봉사자들 이런 모든 사람이 작은 목자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들이 하는 일이 왜 그들에게 준짐이 자기 양을 맡겼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신경 쓰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조금만 손을 내밀면 인생의 새로운 단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양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목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주님께서 세 번이나 이렇게 영겁어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가 하면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은 진정한 헌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세 번이나 고백하니까 주님께서는 대단히 엄숙하고 진지한 예언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례를 놓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뤄노니 다같이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젊었을 때의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던진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다음 그는 남은 몇십 년 동안 젊었을 때의 주의 복음과 주의 양도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자신감이요 비전이요 청지기적 정신입니다.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탑을 쌓겠다고 하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뛰는 것이 젊은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꿈과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야 합니다. 비록 그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돼요. 젊었을 때는 뛰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늙을 때가 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질병이라든지 또는 점점점점 없어지는 힘의 한계선이라든지 또 기회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라든지 원치도 않는 무거운 짐들을 져야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와서 내 팔을 벌릴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이것은 베드로가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성교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성교하게 되자 하크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설에 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한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흰 백발을 휘날리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가 원하는 죽음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 잔인하고 끔찍한 십자가를 그는 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인간 본성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네가 원치 않는 곳을 끌고 간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마는 그는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했던 게스만의 동산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야 너는 내가 원치 않냐는 곳으로 끌려가서 네 팔을 벌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죽음을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그의 만련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는 길이었지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면 십자가도 그는 마다하지 않냐고 지고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젊음 우리의 늙음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베드로처럼 젊을 때를 보내고 늙을 때를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젊었을 때 주님의 양도를 돌아보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며 늙었을 때에도 비록 쓸모가 없는 몸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상처입은 자만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번 고백해서 안 되면 두 번 고백하게 하시고 두 번 고백해서 안 되면 세 번 고백하게 하시고 내 상처가 아물 때까지 내가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때까지 주여 우리 로하여금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하오소서. 성령이 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젊음을 주님의 교회와 양도를 돌보는 데 쓰임받는 멋지고 영광스러운 젊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늙음도 우리의 죽음도 주의 영광을 높이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자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붓을 놓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25절 넘어갑니다. 여러분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믿으세요? 좀 허풍 뜨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심오한 진리와 은혜가 담겨 있는데 제가 무슨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유명한 또 위대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버클리가 참 아름답게 그 내용을 서술한 것이 있어서 그대로 소개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은 붓을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단지 그에 대한 단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경이로운 일들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체험하게 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카테고리들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는 무력합니다. 인간의 책들은 그리스도를 담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헤아릴 수 없는 승리, 다함이 없는 능력, 그리고 제한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복음서를 끝맺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환상적인 말입니까? 예수 안에는 끝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풍성하죠. 그것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 사랑합시다. 사랑하면서 승리합시다.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찬송가 하나를 불러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하는 말씀 들었는데 이 찬송 부르면서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음이 아직도 어둡고 답답하고 무거운 분들은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얼마나 고마운가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느끼고 담아봅시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로 지고 이 생명 다하셔서 주님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무거운 심령 때문에 병든 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가책 때문에 상처입은 자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을 시인하고 세상에서는 주님을 부인하면서 이중생활하고 그리하여 사정없이 찢기고 상처입은 자 많이 있습니다 주님 현지 매양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나만을 추구하는 하나님 이리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인생의 즐거운 넓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베드로를 만나신 것처럼 만나 주옵소서 가책감 무기력한 답답함 도망치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있는 우리를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시며 오늘도 못자국을 가진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래야여 우리 모두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는 아름다운 목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늙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텅텅 빈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 없도록 해주시고 병든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하늘을 지나보고 땅을 지나보면서 가슴을 지른 마음 가지고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옥하는 목사님의 강의 설교 요한복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강의 설교